아까 만들어 놓은 시럽 넣은 병에 부어줄게요. 공평하게 높이가 맞게 넣어주세요. 먼저 시럽을 만드는데요. 프라이팬에 물만 먼저 넣고 끓여주세요. 설탕이랑 같이 넣으면 안 돼요. 물이 끓으면 설탕을 넣고 되도록 젖지 말고 끓여주세요. 색이 나기 시작하죠?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흔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색이 나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뜨거우니까 스테인리스 그릇이 좋아요. 병에 이렇게 만든 캐러멜 소스를 2ml에서 3ml 정도 부어주세요. 우유를 300g에 딱 맞게 생크림을 80g에 딱 맞게 계량할게요. 이게 바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할 때 그 바닐라예요. 없으시면 빼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반 잘라보면 후추보다 작은 게 바닐라씨예요. 냄비에 우유 생크림을 넣고 바닐라 비닐 칼등으로 긁어서 껍질도 같이 넣어주세요. 거품기로 한 번 저어준 다음 막이 생기기 전까지만 살짝 데워주세요. 계란 하나는 그대로 사용하고 노른자는 두 개 사용하는데 요런 게 있으면 편해요. 달걀을 먼저 잘 풀어주세요. 설탕을 넣고 한 방랑으로 섞어주세요. 여기에 데운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잘 저으면서 섞어줄게요. 그리고 체에 한 번 걸러줄게요. 아까 만들어 놓은 시럽 넣은 병에 부어줄게요. 공평하게 높이가 맞게 넣어주세요. 바트나 좀 높이가 있는 팬에 물을 넣어주세요. 중탕으로 익힐 거거든요. 쿠킹오일을 잘라서 입구를 막아줄게요. 이제 150도에서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 40분 정도 중탕으로 구워줄게요. 부드러운 계란찜처럼 익었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식힌 다음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포장도 한 번 해볼까요? 친구 집에 놀러갈 때 아이들 선물로 좋거든요. 유산지를 잘라 얹고 리본으로 묶어줘요. 간단하죠? 차가워지면 밑에 시럽까지 같이 떠서 드세요. 바닐라빈이 엄청 들어가서 아주 고급진 디저트가 돼요. 이젠 스타벅스에서 밀크푸딩 사실 필요 없어요. esti 쩐 fathers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